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20대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허위고소로 직위가 해제된 경찰관이 이번 법원 판결로 억울함을 풀게 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사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살펴보면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데 바로 신고하지 않고 20일 후에 고소를 했는데 A씨는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의 고소로 경찰관이던 B씨는 직위해제당했고 B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2년 가까이 법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김성진 부장판사는 성범죄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명예,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어미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됐고 상당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A씨가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판결금을 모두 지급해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무고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법원에서 거짓말하는 위중도 심각하다고 판사들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연간 무고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3,617건에서 2019년 4,159건, 2022년에는 4,976건으로 늘었고 7년 새 38%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경찰 간부는 2021년엔 4,133건, 2020년엔 4,685건 대비 12%가량 감소했던 건 그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착오를 겪었던 탓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통계에서 매년 위중 범죄는 1,500건 안팎이 발생하고 2022년엔 1,395건으로 2021년 1,290건 대비 8%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상반기 직접 수사에 나서 위중죄로 입건한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49% 늘었습니다. 비싼 사건이 또 있습니다. 2023년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특수상의로 체포돼 반년간 수감생활을 했는데 재판에서 여자친구의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허위신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알고보니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그에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의한 뒤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믿어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긴 설명 없이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간단한 제목만 올려서 2030 청년들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을 알게 됐지만 계속 손반망이 처벌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함부로 무고 위증을 못하게 강력한 처벌만이 거짓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